일본 자위대와 방위성의 통신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통신 시스템인 방위정보통신기반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위대 주둔지와 기지를 연결하고 방위성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대용량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방위성은 지난 9월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침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침입자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아 정확히 어떤 피해를 받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위협을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이번 공격은 보안 시스템이 막지 못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